여러분도 헛된 거 안 했죠? 헛된 휴먼 드라마 안 찍었을 거라고 봐요. 휴먼 드라마 안 찍었으면 좋겠군요. 저희 그냥 불합비대로 가자고요. 돈으로 살 수 없는 것. 맞죠?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? 왜 저래? 지금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. 그치. 아니지. 같은 경우는 재호 형이 살짝 오버했을 것 같아요. 나도 재호 형이... 아니. 이거 사람 사이에는 뭐? 헐. 내가 아까 인터뷰했던 거랑 딱 들어먹고 있어. 원래 정... 얘기하면 안 돼요, 아직. 아직 얘기하면 안 돼요? 제발. 설마 진짜. 진짜 설마 재호 형. 설마 뭐 안 돼요, 얘기했는데 설마? 원래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걸 골라야지. 숙소니까. 저희가 그... 근데 사람으로 멤버니까. 당연하지. 저정같이 이렇게 저희가 뭔가 그... 이 형 왜 안 내려와요? 납치된 거 아니야? 있어도 웰말 안 할 텐데 그냥 하면 안 돼요.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! 빨리 와! 아! 민호야 빨리! 아! 아! 뭐 안 보여! 아! 야 큰일 났어. 뭐 안 보여! 뭐 안 보여! 어? 제발. 왜 한 말? 왜? 왜 안 보여! 왜 안 보여! 아 저 표정 봐! 저 너무... 틀린 거 같아! 틀린 거 같아! 티비죠. 저 윤종권 티비요. 티비가 꼭 필요합니다. 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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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! 오! 네스! 아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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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드캠프를 통해서 저희 팬분들과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직권씨 한 마디 하시죠. 네 여러분들 꿈을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. R equal VD 알죠? 네? 여러분들 그 사당을 정말 믿고 추진하고 나가시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. 상상하면 일어나진다. 끌어당기는 효과 여러분들. 주저하지 마세요. 다시 이제 또다시 올 월드캠프 2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블록비였습니다. 드디어 너비 워프! 감사합니다.